사진 출처, 의 대생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책 GPT 생성, 비수도권 의과 대학 중 일부가 정부의 지역인재 전용 권고 비율인 60%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K 의원에게 제출한 2024에서 2026학년도 의과 대학별 지역인재 전용 비율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 중 8곳이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비수도권의과 대학 전체의 지역인재 전용 비율이 50%였으나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과 대학별로 편차가 심각하다. 광주 소재 국립대는 2026학년도에 79.1%로 가장 높은 반면 강원 지역의 한 사립대는 20.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역인재 전용 권고 비율 60%를 충족하지 못한 의과 대학은 총 8곳으로 강원 4곳, 부산 2곳, 대전과 제주 각 1곳이다. 지역애료 인재의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의 대정원을 확대했음에도 이들의 대중 일부는 정부의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애료 인재 확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산과 강원 지역의 사립대학은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글로컬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전용 비율을 줄였다. 부산 소재 사립대의 경우 2024학년도 86.3%에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는 68.6%로 줄어들었으며 강원 소재 사립대도 2024학년도 22.8%에서 2026학년도 20.2%로 감소했다. 이는 지역과 상생을 목표로 하는 글로컬 대학의 취지와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K의원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확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는 의대와 지역과의 상생 취지에서 벗어난 글로컬 대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원 및 제주권은 지역인재 전용 비율을 20% 이상에 무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6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정부 권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충남에 위치한 의대는 2026학년도부터 비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매디 바이오 인재 전용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역인재 전용 비율은 60.7%로 설정되어 있어 지방대학의 대중광고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의대들과 차별화된다. 지역애료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인재 전용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비수도권의 과대학이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용 비율을 축소한 것은 지역과의 상생 취지와 어긋나며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기대된다. 지역애료 인재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을과 대학의 지역인재 전용 비율 확대는 중요한과 제의다. 정부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들은 지역애료 발전 취지에서 이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